달릴 뜻은 없어요 그 뭐냐 곧 여름 DLC로 나올 리디아도 막 이제 기합 쓸 때 기합을 칠 때 아이 이러잖아요 근데 쟤네들도 그냥 똑같은 의미로 체스토 이러는군 흠 흠 round 2 흠 뭐야? 안돼? 이게 안돼? 이제 뒤쪽으로 뒤쪽으로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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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단세에 앉았어? 흠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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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원잽 이겨요. 이제 많이 아쉽구만. 판단이 많이 아쉬워. 끝났네. 아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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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